5. 뭐라고요? 꼴을 잡고 뭐라고요? 꼴을 잡고? 뭐라고요? 꼴을 잡고 뭐라고? 꼴을 잡고 뭐라고요? 꼴을 잡고 뭐라고요? 꼴을 잡고 뭐라고요? 이게 바로 옷지? 키미힙합이지? 우리 천서진 버전 은혈아 천서진은 은별이 그렇게 ASMR로 안 불러? 한 번 해봐요 한 번 해봐요 약간 여기다가 은혈아 가비님 가비 여기다가 또 뭐라고? 달걀 잡고 이거 넣어 뭐라고? 야 화내지 마 달걀을 넣고 얘를 주면 또 아마라 깔끔 또 한 번 더 후다